안녕하십니까 딸기첨 달달한 딸영어TV 이번 시간은 The Holy Bible Proverbs chapter 21 verse 11 through 20 영어성경 잠원 21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21장 총 3부분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부분 When a mark is punished, the simple gains wisdom Mark는 비웃는 사람, 거만한 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을 때 The simple will gain wisdom 여기 The simple은 무지한 자입니다 심플이라면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나쁜 의미로 쓰여서 무지한 자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By paying attention to the wise 현명한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They get knowledge 그들은 지혜를 얻게 된다 자,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보면 뭔가 좀 느끼는 게 있겠죠 아무리 좀 무식한 사람도 그래서 무식한 사람도 뭔가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고 또 현명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들은 당연히 이것은 지혜를 얻겠죠 The righteous one takes note of the house of the wicked and brings the wicked to ruin The righteous one은 의로우신 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take note of는 뭐뭐를 주목하다 원래 이런 말인데 감찰하다 얘기에서는 The house of the wicked 악인들의 집을 감찰한다 그리고 brings the wicked to ruin 그 악인들을 bring to ruin 하면 파멸시킨답니다 ruin 하면 여기서는 명사로서 파멸입니다 파멸로 가져온다 즉, 파멸시킨다 Whoever shuts their ears to the cry of the poor will also cry out and not be answered 누구라도 shuts their ears,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 to the cry of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 cry, 부러지는 소리 예,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은 누구라도 will also cry out 그들이 나중에 외칠 때 그들도 역시 will not be answered not be answered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문대로 거둔다는 말 자기가 한 그대로 보험을 받는다는 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다음 페이지 A gift given in secret soothes anger And a bribe concealed in a cloak pacifies great rest In secret 하면 비밀설에 몰래 몰래 준 선물은 soothes anger 분노를 누그러뜨린다 soothe는 누그러뜨린다 순하게 하다 그리고 bribe concealed in the cloak 여기 concealed in the cloak 위에 in secret 마찬가지입니다 cloak는 망토 망토 속에 숨겨진 뇌물 이것은 큰 분노 여기 rest나 anger나 같은 말입니다 큰 분노를 soothe pacify 같은 말입니다 가라앉힌다 원래 pacify 하면 평화롭게 하다 마음을 가라앉히다 Pacific 하면 평화스러운 이름말 Pacific Ocean 하면 태평양 이것은 왜 나왔을까요 몰래 준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숨겨서 그 망토에 그러니까 품에서 숨겨서 준 뇌물은 큰 분노를 무마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밑에를 한번 보죠 when justice is done it brings joy to the righteous but terror to evil doers justice is done justice는 공입니다 정의 정의가 행해지면 it brings joy to the righteous 그것은 의인들입니다 the righteous는 의인들에게는 기뻄을 가져오고 but terror to evil doers 악인들에게는 공포를 가져옵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뇌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정의가 행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말로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뭐 그건 아니고는 도저히 이게 뭐 아무리 옛날이었다 하지만 뇌물을 주라는 말은 좀 심한 말 같기도 하고 예 물론 뇌물 그 받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하고 이제 뭐 참 그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자기가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반대급부를 받겠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뇌물을 주는 글쎄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좌우지간 이것은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뇌물을 주다가 나중에 이게 뭐 진짜 정말 공의가 행해지면 그 뇌물을 준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뭐 끝장나겠죠 혼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전 넘어가겠습니다 네 whoever strays from the path of prudence comes to rest in the company of the dead 자 여기까지 현체가 주어입니다 저는 주어고 이것이 동사이고 자 요게 이제 stray 하면 이것은 길에서 벗어나다 길을 잃다 이런 말 from the path of prudence는 이거는 현명한 게 명철의 길이죠 명철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은 누구라도 comes to rest comes to rest 이제 뭐 안정되다 휴식을 취하다는 말인데 company는 물입니다 물이 함께 있는 물이 뭐 군대 용어로는 중대 뭐 소대 중대 이렇게 할 중대라는 말도 있지만 the dead 죽은 자의 무리들 가운데 쉬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명철의 길을 떠나는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그 한다는 말이죠 자 이것도 역시 위하고 그렇죠 여기까지가 주어죠 명철의 길을 떠나는 사람은 누구라도 결국은 뭐 죽게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네요 가만히 보니까 죽은 자들과 함께 하게 된다 친구가 이 company 하면 뭐 동료 친구 이런 말도 있고 함께 있음 뭐 이렇게 수반 동반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휴식을 취한다니까 결국은 죽는다는 말이네요 이야 사망의 회중에 그하리라 오 무시무시합니다 whoever loves pleasure will become poor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난하게 될 것이며 whoever loves wine and olive oil 술과 알림 오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will never be rich 결코 부해지지 못하리라 이건 뭐 그냥 아시겠죠 쾌락을 즐기는 사람 술과 기름 이게 대표적인 쾌락이죠 먹는 즐거움이죠 먹는 건 너무 밝히면 참 곤란하죠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아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회사를 퇴직하고 번역일을 하면서부터는 저녁을 안 먹습니다 사실 저녁이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아침은 맛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요새는 영 바뀌어서 아침이 굉장히 맛이 있고 저녁은 아예 안 먹습니다 저녁을 안 먹으니까 이제 뭐 일단 살도 안 찌고 또 제가 또 운동을 또 이렇게 뭐 수시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아주 부지런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몸도 괜찮은 것 같고 뭐 혈압도 다 정상으로 내려오고 그 뭡니까 이 공복 혈당도 정상으로 내려오고 다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거 이제 특히 저녁에 먹으면 이게 되게 많이 먹습니다 아침에 뭐 먹어봐야 많이 못 먹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저녁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엄청나게 먹죠 뭐 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계속 먹죠 왜냐하면 낮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은 그때부터는 휴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분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은 이제 피곤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그걸 다 풀죠 음식으로 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참 아주 어떻게 보면 독이죠 음식도 독입니다 이게 많아지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많아지면 독입니다 아무리 나쁜 것도 조금 조금 이렇게 하면은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잠도 잘 오고 저녁이 되면 위가 텅텅 비고 잠까지 삭 비어 있으니까 아주 뭐 잠이 가볍게 오고 얼마나 잠이 꿀잠 꿀잠 이런 꿀잠이 없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 먹는 즐거움 이거 너무 밝히면 곤란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극복하기 힘듭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 다음 페이지 The wicked become a ransom for righteous and the unfaithful for the upright 악한 자들은 become a ransom 하면 이것은 속전 그 뭡니까 그 소위 몸값이죠 몸값 의인들의 몸값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하이 참 궁극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뭐 초기에는 이게 반대가 되겠죠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의인들이 뭐 처음에는 비참하겠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은 이제 의인들이 오히려 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가서 그 의인들의 몸값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언젠가는 and the unfaithful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 불충한 자들 뭐 결국 같은 말입니다 더보이키드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은 또 뭐예요 upright 의인들 upright나 righteous나 같은 말입니다 the righteous, the upright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의 어떤 그 역시 몸값이 된다는 말입니다 become a ransom은 공통입니다 여기 생략되어 있죠 여기서는 Better to live in a desert than with a quarrelsome and negging wife 사막에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뭐보다 than with a quarrelsome and negging wife 아주 그 다투기를 좋아하고 negging, negging은 잔소리하다 소위 우리말로 이제 바가지 긁을 타는 말입니다 nek, nek, nek 이렇게 해서 바가지 긁는 소리죠 자, 그런 바가지 긁는 그런 아내와 사는 것 보다는 차라리 사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뭐 이렇게 뭐 악처가 진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남자들이 나쁘지만 여자라고 다 쫄 수는 없겠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참 그러면 진짜 골 때리겠죠 네, 저는 뭐 저희 집 사람이 너무너무 착하고 뭐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의 심정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만 하여튼 그럴 수 있겠죠 막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제가 여자를 자꾸 띄우고 남자를 비하하니까 조금 그... 좀 마음이 안 좋은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죄송해서 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The white store of choice food and olive oil But food's gulf dares down 현명한 자들 현명한 자들은 store of은 이제 뭘 사탕을 말이죠 사탕 choice food 하면 이것은 아주 특등 음식이죠 choice 하면 이것은 형용사가 되면 아주 고르고 고른 이런 말입니다 고르고 고른 아주 선발된 이런 말입니다 그런 아주 특상품 음식과 olive oil 자, 이런 것을 비축을 한다는 말이죠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뭐 현명하나 안하나 복지복대로 그러나 장기간에 가면 결국은 확률적으로 현명한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but fools gulf dares down 물론 이제 사기꾼들도 처음에는 재물을 잔뜩 살 수 있겠지만 결국 가서는 망합니다 사기꾼들은 이 세상에서 안 망하면 저 세상 가서라도 왕창 망합니다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제가 뭐 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라도 저는 우리말의 속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를 진짜 제 신앙보다 더 제 신앙의 기초가 이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은 죄를 누가 갚을 거냐 내가 갚을 거냐 그럼 이제 지옥 가는 수밖에 없고 뭐 저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자, 하여튼 이 확률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제 삭겠죠 뭐 악한 사람 거짓말 장이 사기꾼이 이렇게 사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장기적으로 영혼토록 이렇게 좋은 음식을 사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현명한 사람은 나눠줍니다 자기만 배 터지게 먹고 정말 배 터지게 죽습니다 몸이 비대해져서 죽습니다 그 온갖 질병 성인병 다 걸리면 죽죠 그게 살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나눠주죠 자기가 그거 얼마 안 먹습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이죠 Fools go up, they are down 걸프다운 하면 이것은 의성입니다 걸프, 걸프해서 우리 말하면 꿀떡꿀떡입니다 걸프, 걸프 꿀떡꿀떡 삼키다 는 말입니다 꿀꺽꿀꺽 삼키다 는 말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의 것을 대어삼이 이런 걸 말합니다 choicefull and olive oil 이런 것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먹어버린다는 말이죠 현명한 사람들은 저축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먹으려고 이렇게 바보들은 그냥 있는 대로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배 터져 죽어버립니다 자 좀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한번 해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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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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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